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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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 참아 참아 일어나 안 끼도 하려면 참아야 돼 현우야 아우 아우 회장님 얼마나 좋으세요 축하해요 아우 고맙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아들 모셔야죠 예예 현우야 회장님 오셨어 나 알아보겠어요 아우 알아본대요 나하고 주영은 못 알아보면서도 회장님은 알아보네 고생했어요 열심히 재활받고 건강해져서 우리 다시 봅시다 소아 응? 소아 얘가 회장님한테 뭐 할 말이 있나? 소아 소아 아우 아 이거 이거 찾아가셔서 고맙다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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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시 좀 비켜봐요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참 아유 회장님들 손 좀 잡아달라는 건가? 어머니 어머니 저 왔어요 병원에 들렸다가 어머니 오셨다는 소리 들어서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환자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아니 너 병원에 들릴 줄 알았으면 아침에 취인지 같이 움직일 걸 그랬잖아 예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그만 나가시죠 잠시만 만나요